보험왕 11개 회사 꼼꼼히 한번 제가 비교해서 8월달이랑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먼저 처음에는 일단은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거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상 11개 보험사를 다 얘기하면 1시간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8월달이랑 어떤 점이 바뀌는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DB손해보험이에요 보장왕 심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DB 올커버 심장보험으로 필수입니다 자 일단 올커버 보장 일단은 8월달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매회 지금 그리고 질병수수비와 1호중수수비가 일단은 똑같이 8월달과 동일하게 가고요 또 여기 외에도 잠시만요 지금 카톡이 열려있어가지고 카톡을 좀 끄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DB손해보험 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치액으로 수수시에 14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1호중수수비 그 다음에 70만원 곱하기 2회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면 질병수수비 30만원 그 다음에 1호중 10만원 그래서 여기 아 죄송합니다 40만원 그래서 합쳐서 70만원 그래서 두번 해가지고 일단 140만원 이렇게 해서 매회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DB손해보험의 장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질병수수비에서 오로지 오른쪽에 보시면 동의 질병 제외, 치액, 제왕적이오실금, 체위충격파색술 이게 모두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일단은 올커버 보장2에요 혹시 심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일단은 8월달에 DB손해보험에서 여러가지가 보장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급성신근경세 IE1에서부터 이상까지만 보장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심증이 보장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 IE20에서부터 2425까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정매 심무접증 IE474850이 보장이 커버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는 I사고가 빠졌어요 부정매기 그리고 심장염증 IE30부터 31 그 다음에 IE384041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기까지는 KB손해보험에서 보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판박질환 연간 5만4천명이 진단을 받고 있는 그 유명한 판박질환 IE34부터 37 39까지 올커버 모든게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심장질환 쪽으로 8월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자 올커버 심장질환 일단 심장질환 1에서 특정해서 허율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심장영증까지 보장이 돼서 올커버 보장이 되고요 일단 빨간색은 어디인지 아시죠? M사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말 그대로 H해상 그 다음에 C는 노란색 KB손해보험이요 어 그럼 보호막님 KB손해보험이랑 DB손해보험이 똑같네요 예 똑같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심장질환 2예요 급성 심근경색지와 심장정지 신정지 여기서는 똑같이 보장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메르치만 여기 하나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위에도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메르치랑 그 다음에 현대상은 좀 더 보장이 내용이 낫다 근데 심장질환 3 여기서 중요해요 일단은 오로지 심장판막 부정맥 심무정증 모두가 보장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은 메르치는 보장이 안되죠 그 다음에 현대상은 밑에 부정맥 심반세도 심무정 요것만 되고요 그 다음에 C사 일단은 KB손해보험도 밑에서만 되고 위에 심장판막은 다 보장이 안된다 자 근데 아이 사고 부정맥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보장을 안해주고 있어요 DB손해보험이 수수비는 보장이 되지만 그래서 괜히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자 왜 1,2,3로 나누어져 있나요 우리 설계사분들은 설계할 때도 복잡하구요 거기 입장에서도 이거 뭔 소리야 그냥 원만 해놓지 2,3는 심장질환 1은 뭐가 되고 2는 뭐가 되고 3는 뭐가 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진단비는 1회로 그래서 원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진단금 1만 받고 나머지는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1,2,3로 나눠지면 2에서 보장받아지면 2는 없애고 1,3가 남구요 3에서도 진단금을 받았으면 1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나눠지는 거에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회지만 심장질환 진단비는 3회까지 보장이 되구요 급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이제 보장이 되고 심장추도 보장이 된다 대동매 대동매 판장애 대동매 판망장애죠 여기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안 되지만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되구요 그 다음에 신내막염 진단비도 아무래도 허혈성 심장질환 안 되지만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요 심장질환 원인 유마티스 여러가지 이 모든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D사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다 자 올커버 심장질환 진단비에요 그래서 일단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염증 질환 이 모든게 보장이 가능하구요 연간 진료인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연간 진료인원 거의 만천명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는 심장염증이나 그 다음에 부정매 그 다음에 심부전증 그 다음에 그 외도 심장판막증 모두 다 올커버 보장이 되는 DB손해보험이 8달에 이어서 손해율 가장 높은 심장판막이나 염증이나 부정매 심부전증까지 올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올커버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의 종류가 참 많다구요 심장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게요 심장판막질환은 뭐냐면요 심판과 심실 사이에 여다 지문이 있어요 역할하는 4개의 판막 손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면 삼천방 아니면 폐동맥 판막 승모판 대목맥 판막 여러가지가 있어요 요걸로 인해서 일단은 판막 협착 판막이 잘 열리지가 않아서 피가 잘 지나갈 수 없는 경우 판막 역류 판막이 잘 다치지가 않아서 피가 다시 돌아온 역류 여러가지 이런 심장판막이 연간 진료 인원이요 5만 4천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모든게 DB손해보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심장질환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올커버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초음파 검사도 되고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가 됐어요 여기 밑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가 보면요 7월 23일날 이제 건정심 종료 별도 안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적용이 4대 중증질환 확진자 및 의심자에서 이제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구요 급여 부분이 본인부담금은 그전에는 23만 7천 5백명이 비급여가 평균이었어요 하지만 7월 23일날 이후부터 입원은 2만 9천명 정도 외래놈 8만 9천명 정도가 모두가 적용이 될 것 같다 자 심장초음파 검사에는 DB가 올커버 심장질환이 정말 끝판왕이에요 모든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설프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게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욱 크고 알뜰하게 심장보장을 누려라 복층 1 플러스 1 한도가 업그레이드가 됐구요 보험료는 더 내려갔어요 심, 그 다음에 뇌, 심장 진단비가 2대가 2천만원까지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국밥 한그릇, 커피 한그릇 만원에서 만원천원 요즘에 뭐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만원천원에 2만원 나오잖아요 이 정도 줄여도 나중에 진단받을 때 2천만원 두둑히 보장이 되다보니깐 암을 넣으신게 좋으실거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합산에서 심장 1,2 심장질환 1,2가 있구요 심근병증 진단비가 있고 뇌혈관 2천만원 암, 유사암 1천만원 이렇게 가져가도 이제 40세 기준으로 여성 4만9천원 남성 5만8천원 뭐 50세 기준으로 여성 6만4천원 남성 8만4천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올커버 심장질환 수습이에요 주요, 심내, 5대 혈관민, 양성 내중량 이 모든게 DB손해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만 메리채선 많이 안되고 현대에서도 많이 안되고 KB손해보험에서도 많이 안된다는게 나와있어요 저는 DB손해보험은 설계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이번달은 DB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는거 제가 설명해드린겁니다 자 인공판마치한술 8,050만원 나가구요 스탠딥 사비술이 5,95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두둑하게 넣으시면 좋으실거 같구요 유병자보험 참 착한 참 좋은 참 좋은 간편보험에서 모든게 이대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해서 앓고 계신 분들 골형,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고고당이에요 고고고당 이 모든게 뭐 내열과 허혈성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가능하다 자 참 착한 착한, 참 좋은 애는 일단은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게 5년 이내 진단, 입원, 수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암, 혈심증, 신근병증 뇌졸증, 강경화, 심장판막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부족맥으로 인해서 고주파 정급 도자 절제술을 시작 경우 3,500만원 정도 받구요 죽산경화증으로 간편보험에서 이제 관당동맥 우회술 하시면 5,03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어린이보험도 이제 10%에서 없어져서 50%밖에 없잖아요 근데 농협 이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올커버 어린이보험도 신장판막이나 염증계 모든게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D사에서도 DB의 어린이보험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1억 3천 변호사 손임비 자공차 벌금 이건 기본이구요 비용담보 다 아실거에요 그 다음에 자공차 부상금 14등급에 50만원 동승시에는 150만원 합사에 2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구요 교통사고 피부치죠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보장왕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보장왕 우리 예전에 선조 보장왕 있었는데 일단 그걸 지금 저희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DB손해보험에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통합보험 그 다음에 유병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까지 정말 보험료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DB손해보험을 요즘에 많이 추천하긴 하는데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 연달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KB손해보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심장질환은 어깨 최대 3000만원까지 MS1위를 달성했구요 그 다음에 4대 신단보 다빈치 로보암 그리고 하이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로보암이나 그 다음에 하이프 시술 그 다음에 심장보장도 어깨 최대 그 다음에 교사처 1억 5천까지 되는 거랑 약식기소 불복 보장 이것도 병원사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9월에 KB손해보험의 판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일하게 D코드 대장전망내암 받아도 일반암에서 오로지 보장이 가능하다 타사같은 경우는요 대장전망내암 이제 진단을 받으면 C코드면 일반암에서 포함이 되지만 D코드면 모든게 다 소외감이나 유사암에서밖에 보장이 안되요 하지만 D코드를 받아도 KB손해보험에서는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구요 내열과 허혈성도 진단비와 그 다음에 수수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수술에 일단 여러가지 하이프 매회주는 질병수술 다빈치 로봇 그 다음에 뭐 감마 나이프 그 다음에 뇌 코일색 전술 그 다음에 부정맥 고주파 뭐 여러가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아무래도 가입을 많이 하신다는거죠 자 이거 외에도 KB손해보험은 황골탈퇴 이제 무예지보험 4세대의 신남보가 탑재됐고 어깨 최대의 심장보장 하이프 수술 인정합니다 타사는 하이프 수술을 인정 안해요 싸워서 겨우 봤던가 단발성 1회성밖에 못봤는데요 하지만 여기 KB손해보험에서는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심 뇌암이에요 그래서 수술비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질환 암보험에 1등 KB 종합형은 KB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 1억가지 보장이 가능하고 하이프 수술은 1450만원 최대 다빈치 로보암은 로보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구요 뇌심은 진단비가 천만원 수술비가 3천만원 합산 4천만원까지 타사에 비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심장질환은 부정맥 고주파술이나 관상동맥 성형술 뇌 같은 경우는 뇌 감마 나이프술 뇌 코인색 전술 모두가 보장이 두둑기 보장이 가능하구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프 수술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궁근종은 370만원 자궁뇌막증은 170만원 운동장에 해당되는 뇌질환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심무전지 2회 이상 수술을 해도 보장이 파워풀하게 되고 보험료 또한 닥터 실속이나 아니면 세만기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독하게 새로 만든 KB 무해지에요 독하게 만든 거다 보니까 타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구요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도 4천만원까지 진단비가 천만원밖에 없는게 좀 아쉽긴 하네요 타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있는데 그리고 대장전망내암 디코드받아도 일반암에서 납입면제 되고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4세대 실손담보에서 다빈치 로봇 매우에 주는 그 다음에 내 감마 나이프고 부정맥 고주파 관상돈매 그 다음에 내 코일색 전술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다 수술비 인체도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잠깐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KB종합보험에서도요 아무래도 일반암 1억까지 대장전망내암 시에 보장이 되고 다빈치 로보남 수술 시에 3천만원 뇌심 다 보장이 되고요 하이프 수술 좀 전에 설명드린거 제가 계속 중복해서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뇌심 4천만원 진단비 1천만원 수술비 3천만원인데 진단비가 많은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진단비가 한도가 낮은게 좀 아쉽다 자 일단은 활동량 플랜인데 유산 3천만원 진단비 2천만원 수술비 1천만원 암진단급 1억 다빈치 로보남 2천만원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고 신장담보만 활동량 플랜이에요 그래서 진단비 1천만원 수술비 3천만원 타사보다 많다는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MS1위 챔피언 일단은 7월달 8월달 KB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 이유는 신장질환 쪽도 그렇고 암보험도 그렇고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7월달 8월달에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DB 손해보험과 서로 견져도 서로 절대 꿀리지 않고 KB와 DB가 8월달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어른이 암이에요 65세의 여성암을 일단은 대장전망내암 업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나 자궁운조 뭐 여러가지 전립선암 생식기암 이런것도 정말 전립선암 하이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빈치 로보남 요즘에 연로하신 분들은 무식하게 칼로나 메스나 이렇게 안하구요 다빈치 로보남으로 인해서 로봇으로 많이 수술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타사는 초 250만원 밖에 보장이 안되지만 KB손해보험은 두구자 25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심장질환이나 심부전 모든게 아무래도 수술비도 보장이 두둑하게 되고 염증계 질환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D사보다는 심장판막이나 이런쪽은 보장 범위가 적지만 그래도 브랜드 의무에서나 보험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65세까지 뇌심질환이 일단은 25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수술비는 1500만원 진단비는 1000만원 60세까지는 수술비 1500만원 진단금 500만원 75세까지는 수술비 1000만원 진단금 아무래도 100만원으로 가입이 되겠다 자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이거는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협진증 모두가 무소료로 가입이 되고요 암진단 유사암 진단등 감액 없이 그리고 일단은 고혈압, 고지압, 당뇨, 통풍후에도 고지에서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암진단금 3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찾고 있으니까 손해보험의 업계 1위 안보험은 KB 손해보험이다 자 KB의 어른이 수수비보험 플랜이에요 KB는 5000만원까지 심장질환 쪽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수수비가 다 나와있어요 112대 뇌혈과 허용성수수비 뭐 신담보 질병수수비 아쉬운 부분은 생명보험 약관은 쓰고 있지 않아서 매회는 보장이 되지만 임시출산 요시금 제한적에는 보장이 안된다 네 자 실제 보상해주는 KB 운전자보험도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뭐 타사랑 비교해서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3월달에 적색불 적색불 진입시 신호위반으로 보험사만 불러서 해결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KB는 보상을 해주고 타사는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적색불 진입시에 신호위반하면 KB는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보장이 안된다 피부치에서 벼호사 선임비 3000만원은 타사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수수비 112대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여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MZ손해보험입니다 자 MZ손해보험 9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9월달에는 아이조와 어린이보험 대표적이죠 비염 장염 편도염 중의염 폐렴 경증질환에 있어서 거절 부담복 20세 미만은 경증질환에 인수가 대법 완화가 됐고요 아이조와 실손 동시가입시 완화기준 실손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생명보험처럼 매회에 반복적으로 1호종 보장이 가능하구요 뇌혈과 허술성 진단비도 20세까지는 5천만원 30세까지는 3천만원으로 농협처럼 똑같이 보장이 된다 자 밑에 보면 아나필라시스 진단비 3천만원 있죠 근데 TV 뉴스에 나왔는데요 아나필라시스 이거 보장받기 때려죽어도 정말 힘들대요 뭐 없는거보다 낫겠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가입을 할거라며 저는 추천을 안해드린다 자 인공관절 수습이에요 일단은 인공관절 수습이 여기 보시면 태행성 관절염 일단 여러가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거 나와있구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절염 환자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관절 수습이도 회당 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자 MZ는 500만원 타사같은 경우는 100만원 150만원까지 밖에 안되요 정말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첫번째 질병 모두 보장이 되고 상해랑 두번째 습관절 경관절 고관절 모두 보장이 되구요 세번째는 면책이나 감염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일반암 같은 이름 다른 보험료 보험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암 천만원 유사암 천만원 내열과활성진단비 천만원 내열과활성수습비 천만원 일단 MZ같은 경우 9만4천인데 보험료가 정말 게임도 안되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MZ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자 65세에서 70세까지도 내허유 5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원더풀 착한 335 보험이에요 경활증 이렇게 모두가 보장이 가능한데요 아무도 여기서 팩트는 암같은 경우는 좀 보장이 좀 많이 가능해지고 70세까지는 65세까지는 유사암 천만원 타사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구요 근데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MZ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자 암치료 플랜이에요 암진단금 천만원 유사암 천만원 수술비 표정항항 양성자 항암방사선 단원인데요 늦게 되면 남자는 4만원 여성은 4만5천원 무해지원 50%로 해서 이렇게 되구요 내열과 심혈감 플랜도 있어요 내열과 허해성 진단비 천만원 내열과 허해성 수술비 여기 보시면 천만원 내열과 신장질환 인공관절 300만원씩 넣구요 보험료가 여성분들이 2만9천원대 남성은 4만1천원대로 3대 진단금 암 2천 유사암 천만원 내열과 허해성 천만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2만원대부터 4만원 사이로 나온다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게 나와있구요 자 아이조아에요 일단 어린이보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 DIY가 대세라구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100세까지 필요한 보장만 선택 일단은 5천만원 질병후장애 다 넣을 수 있구요 일반화 3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여기다가 부족하다 내열관 허해성 3천만원 3천만원씩 넣을 수가 있구요 또 여기다가 종수두비 질병이나 상해 1호종수두비 뭐 2천만원 넣어도요 30년간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아이조아 어린이보험 어머 이건 꼭 해야돼 MZ로 MZ로 가입한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화 1억 유사암 2천만원 내열관왕성 5천만원 내열관왕성 심장질환 수두비 4천만원 그 다음에 상해 질병 1호종 2천만원 그 다음에 심내 2인 수두비 7백만원 여기서 나빈면제까지 모두 다 넣으실 수 있구요 30세까지도 똑같이 어린이보험이기 때문에 암진당금만 조금 내려갔고 내열관왕성 좀 내려갔구요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할인까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뭐 일단은 수수비 인체도인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똑같은 맨날 레파토리고 아까 KB나 뭐 DB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건강보험 우아한 여성을 위한 우기자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금 군종수수의 200만원 대장 용종 갑상선 무로 하지정맥류 자금 내막증 인공수정 난임진단비 시험관 수수비 모두가 가져가도 30세 기준으로 3만 천원 40세는 3만원 보험료가 얼마 안되요 그래서 여성분들 플랜으로 마일드 가입을 하다보니까 가입해도 나쁘진 않다 자 자부상 뭐 40만원 골절 뭐 요런거는 운전자보험이라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타사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편한 보험이에요 2년 3년 이내에 입원수수 예외질환 정말 많죠 깨알 같은 의식인데요 이거 많아도 다 가입이 되구요 3개월 3개월 이내는 뭐가 있을까요 상기동암염 뭐 급성기간지염 뭐 여러가지 있는데요 요건 3개월 이내 했어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엠진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8월달이랑 다리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9월달에 좀 있으면 제가 할텐데 추석도 있고 아무래도 9월달에도 약간 보험회사가 좋은 상품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비숙이지 않을까 9월달에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신상품은 없고 밋밋하다 보니까 뭐 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하겠지만 신상품이 안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영업이 쉽지는 않다 자 다음은 NH 농협손해보험이에요 일단 질병구장이 업계 2억까지 가입이 된다 예 오직 농협만 일단 종수비 20세까지는 1800만원 5종인 기준으로 20세 이후부터는 60세까지 1500만원 가입이 가능하구요 자 여기 있네요 1500만원 그 매일 지급 가능해요 그리고 유간편한 이제 가성비 플러스 건강보험에서는 고지사항만 입력하면은 별다른거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왜 안 펴지 네 이건 좀 드래그가 됐네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요 뭐 2개월만 지나도 타산은 이제 실효가 되는데 농협은 3개월이에요 어깨 최고 수준 농협이라고 하면 브랜드가 딸려서 보험은 지급이 안되는거 아닌가 요 할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210.9% 정말 어깨 최고 지급여럭 비율과 부지급률 0.71% 어깨 전체 손보사 중 가장 낮다 네 그리고 어깨 최고의 보장 질병우장이 2억가지 뭐 상해우장애 일반암 유사암 내열관 정말 어깨 최고 보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이거 깨알같은 글씨니까 넘어가구요 자 2021년 9월달 왜 NH농협소뇌보험은 일단 질병우장애 3%부터 누적합사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이란 상해의 종수수비가 어깨 1800만원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임시출산 요시금 재앙절개 생보호약관은 쓰진 않는다 단지 그냥 매회만 될 뿐이다 자 질병 상해의 수수비가 1호종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간병인 지원 상해 그 다음에 질병 입원당이 탑재가 됐고 운전자도 탑재가 됐다 여기 보시면 투 패스리치 상해보험 다건 가입 최대 두건 가입 가능하구요 간편한 가성비쿠 플러스 2종 4종 고지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 오로지 농협에서만 질병구장이 계속 이걸로 밀고 있죠 항구자의 1억 1플러스 1 그래서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하나로 2억까지는 안됩니다 타사같은 경우 5천만원 3천만원까지밖에 안된다 솔직히 질병구장이 보험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 상해 질병구장에 이렇게 있구요 종수수비 20세까지는 1800만원 정말 이게 파워풀하죠 1종에서 얼마죠 1종에서 60만원 2종에서 200만원 네 3종에서 400만원 그 다음에 4종에서 600만원 5종에서 18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린이보험 일단은 아까 납입면제도 뭐 질병구장애 2억도 있지만 또 유사암이나 내열과 활성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저렴한게 있지만 암이나 유사암 정말 뭐 납입면제도 되구요 내열과 활성도 납입면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질병구장애 플랜이에요 이제 일단은 80% 미만치에 1억 넣구요 그 다음에 1억 가입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2억 가입시에는 따불이니까 4만4천원 그 다음에 여성은 5만5천원 나온다 근데 2억까지는 솔직히 가입을 잘 안하더라구요 네 암진단금 뭐 1억 플랜도 있는데 암 1억 그 다음에 유사암 3천만원 그 밑에 보시면 내열과 활성 5천만원 내열과 활성 수집이 2천만원 요렇게 뭐 3대 진단금 막 파워풀하게 넣어두요 아니면 뭐 20세에서 25세는 9만원대 나오겠네요 요렇게 하지만 활성 심장질환은 요즘에 여긴 질병코드 6개만 되죠 부정매 심무접증 염증계 심장판막 DB나 KB나 딴 데처럼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건 큰 메리트가 없다 내열과는 뭐 똑같아도 나머지는 메리트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자 일단은 암진단금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성인보험이에요 어린이보험 아니에요 50세까지는 유사암 2천만원 허위성 심장질환 2천만원 질병 종수비 표정항암 이렇게 해서 이 모든게 가져가는게 보험료가 저렴하구요 다손도 무용계다 유이트 아무래도 보험료 7만원 이상이면 무용계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일단은 뭐 계속 지켜주는 안보험도 여러가지 질병받아도 이제 할증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흥구과제나 아니면 아까의 KB처럼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다건 가입 제한 완화에요 두건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딴 데는 이제 한건밖에 안되는데 두건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구요 내열관이나 허위성 질병구장에 두건으로 이상 가입을 해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뭐 수수비 플랜 요런거는 아니 질병구장인 플랜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2억이니까 두구자로 하면 뭐 높게 보장이 되겠죠 네 나머지는 뭐 이게 할증 전환신사 뭐 요런가지 있는데요 이건 굳이 뭐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농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작은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전산에 있는 뭐 추가 보장이니까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9월달에 일단은 뭐 여러가지가 바뀌긴 했었는데 뭐 암 뇌졸증 급성 뭐 후유장애 말기 신분해증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심사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15세부터 65세까지 더클림 프리미어 일단 고혈압 당뇨 여성 난임 진단비 치료비 1종부터 8종까지 일단은 메리트처럼 바뀌었죠 아나필라시스 300만원 이거 보장받기 힘드니까 큰 메리트가 없다 자 이거 말고 최소 보험료 3만원 뭐 나머지는 솔직히 뭐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도담도담은 내허유 5천만원까지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노스코링 그리고 무해지 신 특약 담보가 뭐 결핵 약재 내성 결핵 그 다음에 수족구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험 14등급 연계조건 일단은 그 자부사항 100만원 자부사항 14등급 50만원 그리고 VIP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10명 중에 8명은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은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는데 뭐 재정심사도 보고요 신용도 보고 그 다음에 회사도 정직하게 다녀야 되고 아니 보험 가입하는데 그 보상력이나 고지사항만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재정능력이나 왜 보험인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모럴리스크 나중에 뭐 보험회사 이렇게 자동차 사기 쳐가지고 보험금 받는 사람 마냥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장점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대혈관 초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65세까지는 천만원 유산민단금 천만원 65세까지 타산은 거의 비슷하네요 갱신주기는 5년부터 30년까지 있다 자 일단은 신상품이에요 롯데가 일단은 뭐 점프 점프에서 종합 건강보험 2021년 9월 1일 날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갱신형 점프 비갱신형 변경 일단 최소 가입금액 점프 최대 가입금액 변경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장의 니즈가 커지는 주요 3대 질환 가입금액 증액 이게 최징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보험보다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 맞아요 롯데로 한번 해보세요 롯데로 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초 가입 10점 1년 후 그리고 엔드 60세 전까지 7개의 특약이 업셀링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도 신사가 대폭 완화가 됐고요 기본 연계 감액 면책 추가담보가 없고요 갱신형 비갱신형 납입기간 자유롭고 자유로운 보험기간에 단주계약 보험기간 내 가 됐다 자 가입시키고 방침하는 보험 이제 그만하시고요 건강 등급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매년 1회에 납입보험료의 15% 황금 어 이거는 매우 괜찮네요 네 자 일단은 보험 니즈가 적은 2030 정말 보험에 필요성을 못 느끼죠 굳이 아프지도 않는데 왜 자 고개 추천 일단은 납기 만기 20년간 100세 만기 동일하고요 일반암 천 유사암 천 내열과 허용성 천만원 내열과 허용성 수수비 이렇게 넣던 사람이 일반암 사천 유사암 천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아직 망설이고 있는 3040 기존에 갱신형으로 5천 2천 내여유 2천 2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담보 삭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비갱신형으로 일반암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매우 큰 장점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롯데의 자공차 부당유료금 74등급 해피카 단순한거 당사는 50만원 업계는 100만원까지 보는데 VIP는 당사는 100만원 업계는 140만원까지 저도 이거는 가입을 하고 싶은데 사고력 3년 이내에 났던가 재정심사 3년 이내에 무조건 무사고야 돼요 보험청구나 상해사고나 교통사고 무조건 무사고야지만 가입이 된다 상해수수비비 풀론 예시도 상해수수비비 220만원 1존부터 8존까지 30만원부터 3200만원까지 65세는 70세까지 이렇게 가입이 된다 보험료가 만원대에서 2만원대 3만원대 올라가지만 나중에 내려간다 보험료가 저렴하면 나쁘진 않겠죠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상해사고로 많이 다치다 보니까 자부상 들어갔고요 교통사고 다른 운전자 보험이랑 솔직히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보험료가 솔직히 만원 쳐서 2만원 넘어가면 고객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종합건강보험에서 일반염 신규 특약이 4개가 탑재가 됐어요 고혈압 치료비 당뇨병 진단비 남성 난임 아무래도 진단비 치료비가 탑재가 됐다 그리고 1종부터 8종까지 상해 최대 3200만원 질병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나필라시스 3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혈관질환 완벽하게 준비하기 그래서 고혈압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50세까지는 200만원 고혈압은 괜찮네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6.5 이상이 200만원 9.0이 300 9.0은 말도 안 돼요 지금 50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 있는데 9.0 이상이면 아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약간의 꼬여놓은 거고요 내열관 진단비 2000만원 허위성 심장이란 원투가 1000만원 2000만원 나머지는 솔직히 되게 그냥 그럭저럭한데 당뇨병은 솔직히 큰 메름도 없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면책이고 1년 이후에 6개월간의 약을 탐허가 된다 6개월이 뜨문뜨문해도 나중에 합살자 6개월이기 때문에 30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당뇨병 진단비예요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 지급되고요 면책기간은 1년 가입하고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 당뇨병으로 인한 정말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점 당뇨병으로 12.9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이나 난임 치료비 진단비 아무래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불임이나 난임 진단비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해지 일단 10%는 없어졌어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50%를 계속 밀고 있었죠 50%를 그래서 일단은 무해지와 1존부터 8조까지 가입이 되고 항암 10년 갱신이 탑재가 됐고요 내허유 최대 5천만원까지 20세 전에는요 20세 이후로는 3천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상품은 무해지가 아니고요 표준형이에요 표준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멜리티가 없다 보험료가 좀 비싸잖아요 아무리 저렴하게 하면 정말 불티나게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은 밖에 안 되고 무해지 50% 그거는 가입이 안 된다 자 일단은 업계 최고 금액이에요 일단은 일반형 태아 같은 경우는 유산 3천만원 내열가 활성 2천만원 이렇게 넣고 표준형은 555 내허유 25세까지는 333 30세까지는 333 똑같아요 이렇게 넣고 나머지 부분은 입원일당이나 진단비 수수비 쭉 넣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롯데손해보험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그렇게 뭐 큰 그런거 없는거 같아요 다음은 메리츠 할게요 자 메리츠 보험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이제 9월 중순부터 메리츠가 아무래도 추석날이 있다 보니까 추석 인사를 미리 한거 같습니다 자 유사암진단금 어깨 놀라운 어깨한도 5천만원 원래 요즘에는 3천만원까지밖에 안됐지만 어깨한도가 근데 몇개의 회사는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가 있는데 메리츠는 약간의 호대감을 떨고 있습니다 자 4일친구 특별후대 내허유 3배가능 그래서 암진단금 천만원이면 원래 유사암도 천만원 넣어야 되지만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로봇암 수수비 1500만원까지 이건 KB랑 약간 비슷하네요 6일부터 70까지 내허가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타사같은 경우는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큰 장점이 있네요 네 일단 유사암 시즌이에요 업계 누적 5천만원까지 그래서 일반암 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까지 그래서 최저 보험료는 만원 유사암 천만원 3천만원 플랜은 41세에서 60세까지 유사암은 연계체조로 넣으셔야 된다 자 일단은 그전에는 1대1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암 천만원이면 유사암은 2천만원 되구요 일반암은 2천만원이면 유사암은 4천만원 하지만 유사암의 한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못들어간다 자 암진당구 500만원이면 유사암 천만원 넣어야 된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데 이렇게도 20년이나 20년 갱신으로 하면 보험료가 만원대로 충분하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암진당구 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3천만원 플랜이에요 4.160 유사암은 3천만원 플랜인데요 메리츠가 5천만원 타산은 3천만원까지 밖에 안된다 유사암은 2배 유사암은 3천만원으로 통합되고 어린이 4천만원 SI 간편 유병자보험은 3천만원까지만 낸다 일반암 1,500만원 하면 유사암 3천만원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저도 메리츠 치아보험은 솔직히 조사 많이 나도 가입을 잘 안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강보험은 그전부터 한도도 높고 보험료는 약간 비싸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따로 찢어서 가입을 해도 되겠지만 하나로 유사암 3천만원 원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솔직히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암 시즌 들어갔고요 3대 진단금도 일반암 7천 유사암 3천 내열가 활성 3천 그 다음에 다빈질 로봇 암 수두비도 1,500만원 암 유사암 1대2로서 들어가고 납입면제 16대에서도 들어간다 자 암담보호 다 여기 모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암 7천만원 유사암 3천 16대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넣었어요 네 다 넣어서 솔직히 재진담은 안 넣고요 처음에 받으셔도 한 번만 하는 게 낫지 두 번째 세 번째 받는 것보다는 뭐 이차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은요 3년이나 5년 지나도 유병자보험이나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미리 두 번째 걸릴 거 생각해서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 그냥 나머지 갑상선 전이암 나머지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반암과 유사암이 가장 중요하다 자 통합이나 일단은 암치료 암보험 종결자예요 그래서 3대 질환 MRI 암진담금 암수습이 재활통원 가사도우미 솔직히 암진담금만 두둑하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수습이랑 검사비만 있어도 되지 수습이나 따로 재활 이런 건 짜잘한 거 넣으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그래서 남성은 3만 7천원 여성은 5만 8천원으로 20년나 20년만기 갱신형으로 된다 비갱신형으로 이금에 나올 수가 없죠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내심 다 모여라 내심 담보 파헤치기 내동맥류 1억 3천만원 협심증 8천만원 부정맥 2천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일단은 현대처럼 부정맥이 되는 것도 아니고 KB처럼 염증기질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DB처럼 심장판막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좀 밋밋하다 업계안도 최근 다 모여라 수수비 3천만원까지 내열유 들어가고 내열가 활성 질병수수비 120만원 요게 장점이네요 요게 그래서 다민도 1종 수수비 연간 3회가 뭐 배동백술 캡슐 내시경 체위충격파 추간판 이게 다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게 남성 40세 기준 4만천원 여성은 4만8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3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여성 수수비 보험이에요 하이프가 아무래도 요즘 대대긴 하는데 하이프 같은 경우는 KB도 되는데 매체선은 좀 얘기 안되네요 대긴 되지만 한도가 좀 작다 질병수수비 들어가고 만모툼 여러개 그래서 일단 제가 저녁때 여성을 위한 수수비 보험 만들거에요 한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했던 KB 아니면 DB 아니면 메르츠 이런쪽으로 짬뽕에서 여성을 위한 플랜 만들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자 나머지 357 여성 플랜은 뭐 제가 이거는 나중에 올려둘테니까 이렇게 보면 좀 헷갈둘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심장질환 내열감 화요소 신문점 팟캐스 이 부분은 솔직히 남성들도 많이 걸려요 이 부분들은 네 근데 여기서 자궁근종 난종 여기서 좀 높게 보장이 되고 방관요 네 그 다음에 뭐 척추도 많이 걸리고 하지정맥류 포손목터널 위용주 대장 농내장은 뭐 남성들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실금 치액 이렇게 해서 좀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매치 이제 10년동안 유지율 고객이 참 좋다고 해서 유지율 좋다고 해서 매치가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타산은 무해지가 12만원 정도 네 일단 매치 같은 경우 타산 비교하면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매치 자체적으로만은 좀 보험료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매치는 뭐 어린이보험 되게 밋밋해서 네 여기는 넘어가고요 간편보험 간편보험은 유사함이 한도가 5천만원까지 되고 일단은 암진당은 1천만원이면 유사함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최대한도는 내열가 활성 2천만원 유사함 3천만원 매치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질병수습이 전질병 100만원 이거는 매우 큰 장점이 있네요 흡입천자도 보장해주고 타산은 보장이 안된다 간편보험 고지상은 아니죠 335 325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61세에서 70세까지 내열가 활성이 최대 1500만원 KB나 DB같은 경우는 1천만원까지 밖에 안되는데 65세까지 1500이면 매우 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면 저도 이번 달부터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질병도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65세까지는 원래 1천만원 1천만원에다가 다운되는데 70세까지 진단비가 1500이면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수습이가 낮네요 KB는 내열가 활성이 1천만원 수습이가 1500인데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긴 하겠죠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암 1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3대 진단금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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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도 계속 말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자 70대 고용자도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멜치가 2대 진수드비가 1500만원 네 그리고 진단금은 없네요 진단금이 중요한데 진단금을 쭉 빼먹었대 예 그래서 수드비랑 종수드비도 나쁘지 않지만 진단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진단비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3일보험 초간편 이제 80세까지 고인물도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한 100만원 달란 고장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수수비나 뭐 요거는게 진단비가 좀 장점이 있지 일반한 유사암 100만원 아유 누가 누가 가입을 해 누가 도대체 누구 코에 붙여 따라올 수도 없네 멜치 운전자 네 이것도 타사랑 거의 밋밋해서 실제로 큰 멜치가 없다 네 멜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 네 모기 마리네요 네 일단은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9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요즘에 여성을 위한 하이프 만모투미 여성을 위한 타겟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방생시키죠 보장이 가능하고 면역저하 질병도 여러가지가 탑재가 됐다 자녀는 똑같구요 건강도 갱신염 비갱신염 똑같고 간편 몸에서도 유병계 질병수습이 80만원 요건 좀 장점이 있긴 하네요 자 최신상이에요 여성담보가 출시가 되었어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유병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무릎을 탁 치는 신담보 그래서 하이프 만모투미는 당연히 기본 아까 좀 전에 KB나 딥이나 딴 데도 하이프가 되긴 했었는데 하이프가 요즘 되생긴 한가봐요 특정 부인과 고강도 초음파 난소 작은 근종 제거할 때 로봇수술 어깨 최초로 일단 양성 종량까지 모두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구요 여성 3대 여성 3대 유방 생식기암 특정 갑상선 선별에서 보장이 좀 폭넓어졌구요 유방암 진단수술로 했다면 유방 재건 수술비까지 다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다양한 보장에 여성담보가 삼성화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방 병변 진공 흡입 절제 치료 그 다음에 부인과 이런 것도 모두 다 보장이 추가가 됐다 자 일단은 9월달에 잔여보험은 이번일당 요즘에 가입을 안하는데 이번일당 왜 넣는지 모르겠네 자 건강보험은 중환자씨 이것도 의미가 없다 중환자씨도 의미가 없구요 일단 현행에서는 중환자씨 이번일당에 30만원인데 50만원 질병 입통원 수술비가 100만원인데 똑같구요 나머지도 상급형식 똑같고 이것만 위에서 가입을 하기는 좀 그렇겠죠 자 무해정의 가입시점 월납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기간 경과의 탓을 일반형과 저해제형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 네 무해지 50%와 그 다음에 나비 면제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 무해지가 좀 더 저렴한건 맞긴 맞아요 실제 고객이 어 고객 부담금이 적은 상품은 나비 중에는 일반형 연방기가 저렴하고 나비 후에는 저해지가 저렴하다 뭐 그것도 다 알겠죠 네 자 다음은 21세서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이에요 유사암은 2천 내열광역성 3천 자 이거는 이제 농협이나 롯데나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후유장애는 뭐 질병후유장애 5000만원까지인데 농협은 2억까지죠 상위후유장애는 3억까지 이거는 괜찮네요 딴 데는 1억밖에 가입이 안됩니다 자 어린이보험도 여러가지가 됐구요 유병자보험 우리집 건물아젠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뭐 나머지는 태아보험이나 이런거 가입이 잘 안하니까 네 그리고 건강보호종합블레인인데요 일단은 상해 질병 중환자시 입월당 들어가구요 암진당은 2천 유사암 2천 내열광역성 2천 양성용량 2천 특정외상수 내추럴 3천 나머지 200 이렇게 되면 일단은 종수수비도 그렇고 상해 입통원수수비 이렇게 해서 폭넓게 가져간다 거기다가 항암방사선 표적항암 양성자반선 항암세기 모든게 더 들어가니까 괜찮겠죠 업계 최고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수비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혜택이 들어간다 하지만 부정매 심부전증 수수비가 아이사구가 네 여기가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사구는 웬만하면 다 있을거에요 업계에 있는 내열관 혈소심장질환 보장 중에서 삼성아재가 더 넓은 범위와 내열관 혈소심장질환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심혈관이 아니고 심질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예 내열관 혈관질환이 아니고 뇌질환 이렇게 해서 삼성아재 뇌질환 심질환 수비비는 2015년부터 변화모치 보장이 쭉 가능하구요 할아버지 보험은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조카도 뭐 조카가 알아서 살리지 이거를 고모나 이모가 대신할 필요 없잖아요 엄마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다른거는 큰 장점이 없는거 같아요 삼성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은 일단은 현대해상이나 흥국에 이어서 아이사구 기타 부정매 진단비로 보장이 가능하구요 여기다가 업계 유일하게 일단은 누적완전해방 무과실 자부상 최고 5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따져봐도 하나가 1호종이 일단은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고 매회 보장이 가능하다 자 유병자보험에서도 뇌어유 진단비가 90일 이내에는 50%까지 타사 같은 경우는 달랑 고작 5%밖에 안됩니다 자 기타 부정매 진단비로 아이사구가 보장이 되지만 뭐 염증계나 아니면은 심장판마증은 솔직히 보장이 안되거든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적완전해방이에요 무과실 운전중 차대차 사고 50만원 발생 부상 발생금이 발생이 되구요 여기서 또한 K63 결장의 폴립 내시경 수술시에도 최고 190만원 최저 1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가 유사함 진단비가 90일 이내에는 50% 91일서부터 181은 50% 181일부터 1년까지는 50%씩 똑같이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5% 10%밖에 보장이 안된다 자 종합형 325 333 60세까지 내열유 내열과 허혈성 유사함 진단금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61세부터 65세까지는 내열유 천만원 30세부터는 내열유가 통크게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여기다가 15,000원 플랜도 있어요 무과시 무과시 차대차 운전주 자동차 발생 부상 유효금이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9개 질환이 돼서 무심사 무할증 그 다음에 오픈이 되었고 노스코링이에요 6세부터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구요 여기 보시면 6세부터 60세까지 뭐 진단금 3천만원 그 다음에 뭐 암방사선 세기조절 특정 유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가 모두가 들어가고 61세서부터 70세까지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남자는 28,000원 여성은 33,000원 70세 같은 경우는 여성은 34,000원 남자는 8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어른이 보험이에요 21세부터 30세까지 어른이 어른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합성해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암진당은 3000만원 유삼 3000만원 내열가 활성 3000만원 통크기에 보장이 되고 여성은 일단 39,000원 남성은 44,000원 여성분이 매우 저렴한데 남성은 좀 비싸기 때문에 여성분이 가입을 하시기 딱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세보다 더 저렴하게는 55세 계약전환제도가 있어요 55세까지는 계약전환제도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55세 이후에 만기가 끝날 수도 있고 가입 10점에 아무래도 보험을 적용을 해서 무심사 최초 가입 10점에서의 전환요율로 세만기 비갱신여서 선택할 수 있고 주요 진단비는 150% 증액 보장이 돼서 4대 진단비 암, 유산, 내열가 활성이 가능하고 만기 구분도 20년 30년 5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에서만 심혈과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일단은 훈구과제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요 아이 사고 부정맥이 보장이 되지만 유병자 보험에서는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에서는 부정맥 아이 사고 코드가 일단은 유병자 325 3333 모든 보험사에서 모든 상품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거 손해유 어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얼른 준비하세요 일단은 부정맥이란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한 상태예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부정맥이 있는데 약물로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으며 진단비로서 통크게 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부정맥 심부적으로 수술 안 했어도 보장이 가능해요 진단 확정만 받아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혈과 2천만원 허혈성 천만원 심혈과 진단비 천만원 천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솔직히 보험료 비싸잖아요 남성분들 비싸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여성을 위한 플랜 난소난종 작은군종 유마섬윤선종 무릎인공치환술 위용종 허혈성 뇌혈관 이 모든게 매년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로 작은 질병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수수비보험도 1호종 수수비 질병수수비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한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90세 만기 비갱신형이든 20년 갱신이든 수수비보험도 알차게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심하지 마세요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다 보장이 안 돼요 일단은 심장질환은 이제 I2032호 급성징응형세 이 3개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요 심혈과 특정 A1,2가 있어서 아이사고 부정매 보장이 가능하구요 335, 325 유병자보험에도 다 가입이 가능하구요 여기다 주요 심장질환 염증계까지 보장이 넓어졌습니다 심장 판마 협작증에도 같이 되구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하나쪽도 DB 손해보험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심장질환 보장공배 업셀링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따로 추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보험료가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추가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은 일단은 프리패스플레인이에요 최저 15,000원으로 최저 영업보험료가 되구요 자부상 최고한도 120만원까지 부당이로그 50만원 그 다음에 차대차 50만원 그 다음에 누구나 가족 동등자 20만원 총 12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저도 최근에 일단은 사고가 났어요 부당이로그 그래서 100만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쏠쏠히 보장을 받으면 될 것 같구요 자부상 어깨 한도 누적이 찼어요 롯데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죠 타사합산에서 VIP는 140만원 그래서 한화라 롯데가 자부상이 가장 높게 들어간다 뭐 피부치도 들어가구요 나머지는 뭐 피부치나 자부치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효보험 80세까지도 상해 수수비와 간병인 지원 일단 피부치 다 넣었는데 보험료가 2만원대에요 물론 보장이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도 하셔야 나중에 사고 날 때 넉넉하게 우리 부모님들 상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이렇게도 준비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자 나비면제가 있는 실소간병 침해보험이에요 장기요양등급 5등급 신담보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욕창진단비 아니면은 중증도 100만원 중증이나 중증도나 필요없어요 경증일 때 천만원 라인안은 2천만원 줍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단 경증일 때 시대아점수 1점일 때 가장 많이 받는 회사가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치구요 바로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현대상 현대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만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상이에요 현대상은 퍼펙트 어린이 간편 하이카 운전자 이 모든게 솔직하게 보장이 좀 좋구요 많은 사람들 지금 가입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엔대수두비 핵심 진단비를 보장을 크게 받으려면 엔대수두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현대같은 경우는 뭐 최장질환 수두증 파킨슨 농내장 뭐 타사에 비해서 당연히 높게 보장이 가능하구요 종합형 퍼펙트에서요 그 다음에 1호종 수수비가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성인 보험도 다 탑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심혈관 내열관 수수비도 심장을 모두 보장이 가능하구요 부정매 됩니다 좀 전에 하나처럼 유병자 보험에서는 안되고 어린이 성인 종합 여기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뇨 고혈압 수수비까지 완벽하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고령화시대 일단은 123대 1호종 신내열관 수수비가 탑재가 됐구요 부정매 신무열관 물론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상은 5가지 수수비 라인업이에요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해요 질병수수비 123대 1호종 심혈관 5대 혈관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보험료는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무해지 50% 남성일때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진단서를 알아보는건데요 심실조기 수추 보험금이 나오는지 현대상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예 사고 일단은 부정매으로 인해서 진단비만 받아도 요즘에는 부정매 진단받으면 진단비 나오는 회사도 좋지만 일단은 수술이나 이런거 거의 다 안하고 치료 약물치료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비 나오는 회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발작성 빅매 신방세도 이제 부정매 현대상은 이제 부정매 이거 하나로 밀고 있는데요 요거밖에 안되죠 KB 손해보험에 일단은 염증계 DB 손해보험에 심장판막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부정매만 치고 오로지 밀고 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질병구장애 이런거 다 아니까 넘어가구요 어린이보험 임신 출산 아무래도 어린이보험 아무래도 현대상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구요 조기출산 31주 이내 보장 가능하고 심장수술 다 됩니다 매회 반복 선착수술이 가능하구요 장애 진단 이런것도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단 현대상 현대상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1호중 수술이 매회 되고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건성 특성 특정 이제 치료비 이런거 제가 예전에 다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특정 간염병 척추춘만증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구요 아이 사치 신방세도 부정매 모두 다 보장도 되고 어린이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평보험 유병자보험은 좀 아쉽지만 부정매 보장 안되요 오로지 부정매 되는 데는 이제 하나손해보험만 되구요 타사같은 경우는 KB나 아니면 DB같은 경우는 염증계 심장판막만 유병자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원투도 보험료가 저렴하구요 3년이내에 6에 2번이나 32사 약복용만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D사에 3235보험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자 원투보험은 제가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뭐 8월달이나 7월달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건 없다 운전자보험은 거의 다 비슷하구요 네 나머지는 어린이보험 쪽 뭐 되는데요 이런거는 아 현대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현대상도 현대상의 상품이 초반에 잘 나오다가 갑자기 또 요즘에 약간 밋밋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훈구화재 앙예에요 호랑나비 네 일단은 부정매 심부저증 되는 데가 또 훈구화재 되죠 하지만 유병자보험에서는 아쉽지만 안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화손해보험만 된다 네 그래서 훈구화재 훈구기 살찌는 계절 네 일단은 325 335 예 일단 경활증보험 나왔어요 따로 이건 예전에 나왔구요 자 325는 3개월 이내 똑같아요 2번 수술 추가 재검사 2년 이내 2번 수술이에요 하지만 335는 2번 이내 2번 수술 아무래도 좀 더 폭력했죠 예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한거에요 네 3년 이내 2번 수술 325는 2년 이내 2번 수술 고지상 1년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좀 더 저렴하겠죠 5년 이내 기존에 암이었지만 335는 6대 예 그래서 암 강경화협신증 뇌졸증 심근병증 심근경세 심장판막증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흥구 자체가 원래 저렴했는데 많이 저렴합니다 자 표주 황금률 지급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업계 유일하게 여기엔 있고 여기엔 없고 현대 아니 흥구화재 일단은 흥구화재 표준형 지급형 타사는 50% 타사 50%에 비해서 흥구화재가 표준형이 오히려 저렴하다 나중에 중간에 해지해도 황금률이 나온다 말도 안되죠 매우 저렴해요 흥구화재 보면 표준형이에요 타사 50%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죠 이게 말이 된다고요 말이 되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예요 잔여보험 또한 표준형이 타사 50%보다 저렴하다 물론 엔사 농협보다는 비싸고요 그래서 농협을 많이 해드리죠 부정맨 신무조증 타사에서 워낙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권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거 외에도 항암 신담보 여러개 탑재가 됐죠 항암 전임 방사선 치료비 항암 세기조절 토모테라피 약물치료비 코르몬 항암 양성자 모든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보험에도 여러가지 무활증 암보험이 있어서 이건 저번 달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흥구화재는 별로 없습니다 무활증암 이거는 이제 KB도 있고 이제 생명보험도 그렇고 이거는 암이랑 연관성에 없어서 다 당연히 가입이 돼요 예 무활증 무서류 무감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좀 획기적으로 했었는데 타사가 다 지금 암에 대해서 다 인수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없다 흥구화재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AIG 손해보험이에요 AIG 띠링 띠링 자 AIG 손해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왜냐 신령갱신이니까 단점은 갱신이니까 10년 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 일단 AIG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 쪽으로 보존치료가 좀 많이 늘어 보장 한도가 좀 높잖아요 짜잘한 건 저번째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AIG 올인원 올인원 간편보험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올인원 간편보험 3개월 이내 의사소결 1년 이내 입원수술만 아니면 질병수술비 100만원 88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백내장 40만원 갑사선결정 120만원 습관절 간질환 폐결에 뇌심장질환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물론 당연히 저렴하죠 그리고 당뇨진단비 500만원 일단은 아까전에 DB였나 KB였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 롯데였나요 당뇨진단비 당화유색소 6.5 이상이면 500만원 통크게 보장이 되는데 롯데같은 경우는 6.5 이상은 300 6.5 이상은 9.0이라지만 200 따로 나왔잖아요 9.0 뭐 나올수도 있겠지만 매우 힘듭니다 차라리 6.5 이상일 때 이 500만원 나오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당화유색소 그래서 500만원 사산은 100만원 50만원밖에 보장이 안된다 5월 2만원이면 수수비까지 다 들어가요 유마티스염 그 다음에 허혈성 그 다음에 폐성심장병 폐순환 부정매 그 다음에 수막구균성 심장질환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1-2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안도 2,600만원 표정암 5천만원 보험료 달랑고자 스타벅스 커피 2잔 12,000원 여성분들이 24,000원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나봐요 질병 상위는 유치까지 다 보장이 돼요 어린이보험도 일단은 19세 전에 치아보험이 없었지만 저번달에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나오면서 근데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인내의 30만원 레지 25만원 글래스 아미노머 4만원 크라운 50만원 보철 100만원 물론 연구치기주니까 어린이들은 연구치기하지 안났으니까 100만원까지 큰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75세까지 경증질환 치매진단 500만원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한화손해보험은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라이나생명은 2천만원이에요 보험료가 물론 갱신형과 저렴하긴 하지만 2천만원 되는 쪽으로 비갱신형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싸게 원하면 중복해서 원하면 뭐 시니어 ARG로 하셔도 되지만 통크기 하려면 라이나나 한화손해보험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5080 3대 진단금 80세까지 8만8천원 여성 3만9천원으로 암진단금 3천 뇌출혈 뇌혈관도 아니고 이거는 땡 급성신형형세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매심무조증 아니면은 심장판마 염증개도 아니고 급성신형형세 때려죽어도 못받아요 이건 탈락 네 어 오늘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9월달은 이제 오늘은 제가 9월 초에 11개 손해보면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10월달부터는 금소법 때문에 영상이 못 올리고 영상이 올리더라도 이렇게 소식지로는 못 올리고요 이거 원래 내부자용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에는 제가 못 올리고 간단하게 심의를 얻어서 이제 글로서나 아니면 말로서만 살피고 따로 이렇게 소식지나 전단지로 유튜브 영상은 찍는거는 이번달까지만 이제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 설계사분들도 공부하시고 일반 고객분들도 가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9월 24일날 금소법이 시작되면 이제 벌금도 되게 어마무시하고 저도 제재를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9월달 정말 소식지는 제가 꾸준히 1년 이상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뭐 말이나 초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소식지는 오늘까지구요 9월 24일날 금소법 지나면 아무래도 소식지는 이제 못 올려드릴거고 말로써 대략적으로 뭐 라이나 뭐 AI지 메리치기 못 올리고 M사 A사 이렇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점 충분하게 양의 말씀 부탁드리구요 언제든지 저는 항상 열심히 일할테니까 뭐 비교자로나 아니면 전화로 원하는 전화 주시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상품 자료를 보내드릴테니까 그렇게 더 도움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